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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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벤 맛있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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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뽀뽀 있잖아! 음, 고소해. 음, 다리 맛은 이기라도 먹자. 고소해. 더 그더. 맛있어. 고소해, 고소하고, 고소해. 응.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음, 뭐지? 정면설터, 고소해. 고소해. 진짜 맛있어 물이 났어 만져버려 코코 만져버려 근데 여기가 네 맛있어 먹방 먹방 오 맛있어 뭐 어렸을까 봐봐 이거 이거 prendum 지화 배 두 번 봤어 칼말자 와아아아 와 사먹는 것 같아. 사먹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맛이야. 와 사먹는 것 같아. 와 사먹는 것 같아. 사람들이 뭐야? 한 대. 빨리 와. 이거 여섯 살인데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먹냐고. 와 사먹는 것 같아. 밥 먹으면 더 맛있어. 밥 먹으면 더 맛있어. 뭐가 더 맛있어. 그게 뭐지. 집에서 arrows 뭐지. 몹둥콩 공주 타드로 갔어요. 다 백장 먹었어.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돈 JE거로운이وا 가요. 밥 먹었어 맛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 고기 맛있어 이 고기 맛있어 치킨이 커요 치킨이 커요 치킨 시켜 먹는 거 왜 더 맛있나? 진짜 그래 좋아 뭐냐면 해먹는 거는 먹다 먹는 지휘같아 따뜻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데우면 되긴 하지 아빠도 그거 같아 닭볶음탕 순한맛 닭볶음탕 순한맛 닭볶음탕 순한맛? 그런 느낌이다 아닌데 간장이 돼있는데 아니니까 매콤하게 하긴 했어 매콤하게 하긴 했어 그래서 그런 느낌이야 맨날 순한 것만 해주면 그래도 나도야 고정 못먹으면 차근차근 대부분 시켜야지 맛있게 맛있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 우리에게는 볶음밥이 딱 걱정하지 않아 다운이 금방 숙식 둥둥 크로고 오, 꽃이네. 아, 꽃다. 아, 꽃다.